ㄷㄷ able every day every day yeah yeah 난 every moment 난 every day 난 행복해져 라디 나 딴 상황의 Workers What I'm on 뼈 추진ican so anxiety 또 special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Real confident Real confident Real confident Real confident Real confident Real松 oh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호응을 들었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즐거운 옷인가요? 소리가 너무 작잖아. 즐거우신가요?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틀려드렸던 곡은요. 저번 타이틀곡인 다이아몬드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좀 핫해지셨나요? 제가 해군 분들도 열정이 엄청 가득하다는 곡 듣고 왔어요. 저희가 방금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곡이 너무 너무 좋아서 저희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슬로그원도 만드셨던데요? 맞아요. 트라이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에 이어서 우리 다음 곡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다음 노래는 저희 이번 타이틀곡에 있던 수록곡인 런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 멤버들끼리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거든요. 같이 살리자 이런 노래니까 저희 여러분들 같이 달려주시고 같이 즐겨주신 거죠? 저희 노래 중에서 저희 노래 중에서 Make it you right, make it here right 한 다음에 We poppin up, poppin up We poppin up, poppin up 이 부분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guess we poppin up 그럼 우리 빠르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한번 불러줄테니까 거기를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알겠죠? 3, 2, 3, 4 Yeah we poppin up, poppin up Hey poppin up, poppin up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곡 런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래스 고고래스 고고시 밥듬아 가자 밥듬아 가자 밥듬아 먼저 산책을 풀는데 잘 서있게 주실 수 있을까? 동네, 동네, 동네 동네, 동네! 동네! 이렇게 출마! 이렇게 만들어낸 도로 도로! 또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상의 눈빛을 걸고 싶어 또 빠지는 저의 듯한 우리 눈치게 해 더 같게 해 넌 넌 항상 나를 뺏던 전상 우리들이 이제는 다 일상 We can't wait 이 노래 다 외울 수가 넌 미션 줄 알 수 있을까 말 rude 소냐면 노래 하나의 Linz Q. 4K Q. 2K Q. 4K Q. 3K X. 7K Q. 4K Q. 4K 그동안에 많은 성췄 Right now it's time for Wonderland Keep my heart beating I can't let them down Let me get it all again Everybody let's go together Take it right now Let's go together Take it right now Now Let me show you wher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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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 환영 아니 너무 잘해 어떡해? 반수로 반수 여러분 덕분에 지금 비가 오잖아요 밖에 근데 약간 따로운 햇살이 오는 것 같아요 반수로 지금 우리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인 만큼 더 신나게 함께 놀아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각 곡을 얘기해볼까요? 저희 각 곡은 저희 트라이크의 참량함을 볼 수 있는 2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훌륭하고 이런거 좋지 않아요? 저희가 그 저희를 조금이나마 시켜주고 가고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저희가 부탁드릴게 하나 있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노래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저희가 다같이 트리플 세븐 인디에잇 라는 파트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헤이! 라고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실 수 있죠? 헤이! 헤이! 호로라 바라보 연습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시작 트리플 세븐 인디에잇 헤이! 오! 근데 약간 스탠드업한 이런 멋있는 것 같은데? 스탠드업한 스탠드업! 다 앉아서 봐야되는 게 기칙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알겠죠? 자 시작! 완벽합니다 진짜 짱이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큰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그 일어나면 그 분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말한 소리에 손만 그냥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살짝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 힘들고 지친 날에 저희 트라이브가 여러분들께 꼭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인디에우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에너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요! 안돼요? 으음 지금까지 트라이브였습니다 1 3 ước 1 1 2 3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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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X4 X3 X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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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미소도 다 있었구나. 우리 상담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